자 오늘 할 게임은 소닉이구요 소닉 프라임 이벤트 진행중인데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에도 이게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게임이 시작하시면 여기 넷플릭스 여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에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각각 에피소드마다 한 40분 45분 걸린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아무튼 여기 프리 팝콘 차고가 있는데 성능 지금 1레벨 때 보수 보여드릴게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닉 스피드 하실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펑킨 프라이데이, 스타빙 아티스트,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폰 파이팅 시뮬레이터 어깨가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 소닉 프라임 여기서 기다려 주시다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되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딱 타이밍 잘 맞춰서 끝, 끝자락에 오셔도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획득하시면 지금 거미 8처럼 생긴 기계 보이시죠 이걸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겁나 길어 가지고 아 그때 동안 뭐 할 거 있나 확인하면서 좀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영상도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실 분들은 영상을 보셔도 되고,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숙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좋아요 좋아요 한번 smith 帥 lasse gate 푸 وں